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구로, 구로 가는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down for good road. Good road. Thank you. 승객 여러분께 열차 안에서의 금지 행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출입금지 장소, 운전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열차 장치 또는 기구들을 조작하는 행위,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 약물 보용 후 위해를 주는 행위, 동식물과 안전조치 없이 탑승하는 행위, 법정 감염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건 판매 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고 싶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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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역은 회기, 회기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경위중앙선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충찬방편으로 가실 고객께서도 이번역에 내리셔서 상봉역까지 가시는 분, 경초해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울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고여 출입문 닫습니다. 주인공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리실 곳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경위 중앙선, 수인동 당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수인동 당선 열차를 이용할 고객께서는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역에서 시간을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장량리에이기입니다. 장량리에이기입니다. 장량리에이기 바랍니다. 장량리에이기 바랍니다. 장량리에이기 바랍니다. 장량리에이기보는 church 이번 역은 제기동, 제기동역입니다. 내리시고는 왼쪽입니다. 2역은 두 등군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JKDome. JKDome. The station number is 125. The doors are on your left. Please, watch your step. 한국건강라클럽게n 건강검진센터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 내리셔서 6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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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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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언론의 귀와 눈이 되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청역 4번 출구에 있습니다. This stop is city hall. City hall. The station number is 132.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2. 국민과 언론의 귀와 눈이 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공정한 언론 보도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신입군역론정재위원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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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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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점,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아, 이곳을 들이기 바랍니다. 신전한 배탈이기 바랍니다. 60km, 아침마다 경비를 타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호텔, 서울 그레곤 시트로 가실 분은 용산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리옹선. 리옹선. The station number is 135.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train mount for 경희중 online. You can also transfer to the fast and convenient KTX or other rail services. Thank you. 마무는 룡상역이です. 생방터전시 용산전. 이 역은 다른 곳과 전통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on't you stop.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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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입니다. 공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오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공무원 경찰서방 학원으로 가실 분은 노량진역 1번 출구로 나다시기 바랍니다. 이 옆은 다른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에듀윌 경찰학원, 소방학원, 에듀윌 일반으로 가실 분은 노량진역 4번 출구로 나다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오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오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오르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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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말씀드립니다. 전동열차 이용중 사고나 고장을 발견한 고객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분민콜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대방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현재 대방역은 승강장 안전문공사로 인해 타동콩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발빠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민토베리로 가실 분이 대방역 6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에듀윌 공무원 학원, 에듀윌 전기기사 학원으로 가실 분은 대방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평택적으로 청약 일부 차라리 세항 RESPY 지수가 이에 왼쪽을 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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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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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신도림 테크로마트로 가실 분은 신도림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신도림, 신도림. The station number is 140.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2 or train bound for Incheon. Please, watch your step. 아름재해병원, 척추관절센터로 가실 분은 신도림역 2번,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I have recorded radio show systems here that I had to entertain members. also enter thechnet and inter Non-++issance station. K Oliver of the iPad train. Let me know that it works. You can see here and see the lady out. 1,2,2,3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운 열차의 마지막 역인 구로, 구모역입니다. 신창박단, 인천박단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바꾸는 도시방 진짜 아웃렛 일시 신고로전 구로역 1번 투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stop is 구로, 구로, 이 station number is 141,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train for 신청 or 인천. Thank you.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